이 노래는 우리 합심하죠. 아니 나한테 왜 그래요? 이거 알지? 그 부분에서 춤추는 거 알지? 근데 오늘 내가 다 들어주기로 했어요. 문학 기쁜 당신 항상 나 당신을 향해 행진 언제 거꾸로 신을지 몰라 구부신 근데 너무네 귀여운 날 당신의 선빈 머릿속에 꽉 차있는 담배 연기 아무데서나 랩퍼다 랩퍼 아무데서나 과장의 꽃을 꾸듯이 그러면서 남의 시선 남의 이목 남의 크고 작은 목소리 되게 신경쓰는 당신 좋지만 얄미고 예쁘지만 열받게 구누 당신은 샤뉴리다 남들이다 모래 돌이 나 60만을 따라갈 리다 당신은 나만의 모나리자 모두 나만의 모나리자 모두 나만의 모나리자 모아 손달래가 호 김민아가 핌 어디라고 나의 환관에 세렛스 당신은 아름다운 비누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니크 백크 니크 백크 세대 당신은 아름다운 비누스 너만을 바라보고 넌 날쳐버렸어 나 완전히 세대였어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아름다운 거야 좋아하는 거야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당신 각기 쉽고 남주기는 아까운 거야 이 10번짜리야 나 이기보단 왜 이렇게 잘해 하나만은 너 사람 만나나가 없어 가로쇼를 잡아 오우 하나만으로 혼난다는 거 모르네 당신은 바보 바보 한 마디 내 마음대로 바보 하나도 나도 따도 할 거야 바롱 접어 줄 거야 바롱 혼자 해줄 거야 진심이었다면 당신의 일곱점이 두더군 표정할 까보 You feel me 혼내라고 혼내라고 힐 몬거라고 나 한 시간에 세렀스 당신은 아름다운 비누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 눈빛아 장난하냐? 난 너 순간의 테레스 당신은 나름 더운 비누스 난 너를 바라보던 날 쳐버렸어 난 완전히 테레스 아니 이거 민혁 언니 솔직히 연습했죠? 무슨 연습을 해요 이거를 아니 왜냐면 왜 연습해 이거를 아니 너무 잘하잖아 이거는 필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연습하면 안 돼 근데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굉장히 히트를 때린 곡이라서 노래방 가면은 저희 친척분들이 시켰어요 아 시켰어? 보려고? 어른들이 너무 재밌다고 왜냐면 이게 어린이들의 마음을 싹 다 사로잡은 노래였어가지고 진짜 재밌어 분위기 띄울 때는 싸이 선배님 노래가 최고예요 우와 잘한다 잘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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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